중국은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상당히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놔두면 일본의 90년대처럼 잃어버린 10년 나오기 딱 좋고 대차 대저표 불황으로 가기 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좋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이걸 되찾기 위해서 덤팅 수출, 전기차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가격을 해서 밖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무섭게 성장을 쭉 해왔는데 그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지방정부의 어떤 과도한 부채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 3년 사이에 중국 정부가 1년에 조치들을 쭉 취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채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의무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어떻게 보면 집을 완성하지 못하는 빈집들이 널려나는 거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집을 못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이 안 팔리니까 지방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니까 그동안에 지방정부가 투자해서 많이 가고 있던 여러 가지 산업들, 이런 것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버티기가 힘들어지니까 산업이 몇몇 회사를 같은 경우는 망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뭔가 걱정스러워서 취한 조치들이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취했던 그 다음에 2000년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취했던 것처럼 제로금리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의 파격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중국은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 번 또 원래 자기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문제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임금은 깎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주머니를 닫고 안 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으니까 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게 딱 90년대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하면 미국식으로 돈으로 유동성을 부어넣어가지고 이거를 뛰어올리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 사회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무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자기들이 다 만든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잘나가던 테크 기업들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옥제였고 그 다음에 중국의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너무 임금을 너희들이 많이 받으니까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해라고 그래가지고 오히려 팔을 비틀어가지고 월급을 토해내게 만든다든지 당장에 좋아 보이는 상황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국은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들을 지금 다 없애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 강화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원체 거대한 경제란 말이죠 그 정도 조치를 통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준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좋아질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다 한번 지켜보자 정도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순간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전에 중국 정부가 취했던 많은 조치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나왔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를 했고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최고 제도자의 체면에 누가 되는 타격을 입히는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중국이 그런 거를 감내하고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약간 완전 비싼 식당 아니면 싼 식당만 잘 되고 애매한 식당들은 뭐 팔이 날리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이 막 겹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중국에 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보시는 만큼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이제 중국 전체를 봤을 때의 모습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과정 이를테면 심천이나 뭐 이제 상하이라든지 뭐 황제우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깨끗해지고 예 훨씬 사람들도 좋아지고 예 전기차 때문에 조용해지고 예 그러니까 뭔가 오 이제 사회가 달라졌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맞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야 이거 사람들이 정말 경기가 죽은 것 같아 예 라고 이제 보는 것도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대 일본이 그랬어요 90년대 일본이 뭔가 경기가 안 좋아 뭔가 이상해졌어 오 쟤네들 왜 은행 부실 채권들 정리를 못하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도 여전히 소니나 도시바라든지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막강했고요 새로운 물건 계속 쏟아냈고요 일본의 애니메이션 계속 잘 나갔고요 예 첨단 제품들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공존을 하다가 일본도 결국은 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제 정말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을 치달았는데 중국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든 간에 중국 정부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빚도 줄이고 부채도 감소하고 건전한 질적인 성장도 도모하면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독하게 마음 먹고 일단 뿌리잖아요 일단 빚을 과감하게 막 내서 과연 저게 지속 가능할까 싶지만 일단은 뿌리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막 되는 거고 그것이 또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내고 이제 가는 데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그게 뭔가 이러다가 큰일 생길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 브레이크로 걸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만 또 골라가지고 이건 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국가 마음대로 잘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게 중국이 78년에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이제 해오고 있는데 망한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별정적으로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위기감이 들면 극단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또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무지막지 않은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이제 이번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수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중국이 이제 내수는 안 좋은데 지금 막 투자하고 막 열심히 막 개발하는 게 뭐 앞서서 말씀하신 뭐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쪽도 하고 있고 AI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이 첨단 기술 쪽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나중에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부쩍 강조하는 게 신질 생산력이에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도모하자 사실 이게 도대체 뭐냐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떻든 간에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을 통해가지고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도약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태양광,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기차 뭐 이런 종류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AI 이런 쪽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중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 미국식 모델을 쫓아가기보다 자기가 추진하는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지금 이제 해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손과를 낼지 못 낼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이제 엇갈리고 있는 거고 일단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태양광 시장을 이제 다 장악을 했는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너무 태양광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기도 하고요 AI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발전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AI가 자유롭게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수집하고 하는 데서는 오히려 중국이 훨씬 유리한 면들이 있죠 그런데 AI의 어떤 성향,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해서 자꾸 뭐라고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질까? 라는 면들도 있는데 중국은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것이 무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돌파구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울이고 있는 저 노력 그 다음에 현재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먼저 이제 어떤 결정적인 국면에 도달하느냐 지금 시간 싸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충우도를 하면서 가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할지 아니면 결국은 아시아 국가의 숙명처럼 결국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잡으려다가 문제가 또 발생하는 또 전차를 밟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신뢰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막 데이터도 숨기고 발표 안 하고 앞서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은 사실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솔직해지기 어렵습니다 와이프한테 얼마나 솔직하신 자신감 있어야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야 솔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중국은 솔직하지 않아요 정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국은 그래서 소비를 안 해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빚 갚느라고 소비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저축률이 40%가 됩니까 40%라는 얘기는 내가 100을 벌어도 60 쓰고 40은 쟁여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미국은 얼마냐면 3%란 말이에요 저축률이요? 네 미국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써버려 그냥 뭘 남겨놓냐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예요 잘 되겠지 미국은? 중국은? 네 아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비가 안 돌아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교를 해보면 신뢰라는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미국이 더 좋은 건가 중국이 더 좋은가 생각해보면 미국이 더 좋았던 거 아닌가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내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면 네 거다 라고 얘기해줘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여실한 차이가 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봐도 미국에서 뭔가를 사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시장의 크기와 중국에서의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이쪽으로 유출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것 같고 중국의 상황은 지금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 안 좋게 영향을 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내수경제는 안 좋아서 수요는 둔화되는데 공급은 계속 늘리려고 제조업에다가 더 투자를 하고 제조업을 더 부강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이게 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제조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는 결코 예외가 아니고 우리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데 기존에는 철강 화학 이런 섹터들이었어요 디스플레이 이런 데까지 지금 이제 반도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아무튼 간에 내수는 별로 좋지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에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뭔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에이아이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약간 그 중국의 어떻게 본다면 그 첨단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뭐 되살릴 수 있는 도움이 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얻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죠 네 그래야 경제가 경제라는 게 이제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런 기술을 어디에 팔아야 되는데 어 이제 밖에 나와보니까 이제 다 싫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중국이 국제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싸게 만든대 박수를 쳐줬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냐 잘했다 잘했어 다 사줬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더 싸게 밖에 내놓고 태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고 그러면 내수에서라도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진짜 충격적인 게 중국의 지금 30년물 국채금리가 2%대예요 아 그거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이 gdp 성장률 좀 가만히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뭐 발표된 건 5% 가까인데 10년물은 2%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2% 디플레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가격이 계속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먼저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끊어내려면은 정부가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금리면 너무 싸다 그럼 내가 빌릴게 라고 해서 돈을 왕창 빌려서 그 돈이 그것보다 더 생산성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집중 투자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역으로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쭤보는 배경이 뭐냐면은 레이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지에서 보면은 미국의 패권이 장기적으로 추락할 것이고 중국이 새로운 패권 국가가 될 것이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포트폴리오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걸 어느 타이밍에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꾸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레이달리오가 이야기한 거는 저는 의중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중국한테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니네들 정신 차려서 안 뺏길 거지? 라는 게 있지 않을까 미국 던지는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변화하는 세계지에서 나온 이후로도 사실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훨씬 무게이츠가 많이 이동돼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나오다가 자기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TSMC 얘기도 했는데 혹시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야, 나 TSMC 나 영향력 미쳐본다? 그럼 나한테 함부로 하지마 이런 이제 그 행동을 하면 어쩌나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자산 시장에는 좋을 리가 없으니까요 좋은 리가 없죠 네 그래서 결론은 또 비트코인으로 가는 겁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오래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이 가죠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잠이 잘 와요 제가 지난달 중순에 좀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베이징에 여러 가지 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어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많이 다루셨으니까 조금만 얘기하자면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 보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람도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요식업이 가장 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요식업이 좀 양극화가 심각해요 심각해요 좀 그러니까 아주 비싼 식당은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싼 식당은 너무 잘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가격대 식당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유명한 그 음식점 체인 중에 딘타이펑이라고 있거든요 아 딤섬 베이징에서 철수했어요 기사로 봤어요 네 제가 그 근처에서 물었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 마치 그 희망이 없는 나라 라는 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더 좀 좀 요거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어 누가요? 2012년에 어 이게 그 원자바오 전 총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2012년에 2012년에 이제 시진핑이 시진핑이 지금 이제 국가주석이 되고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 이제 교대하는 시점이었잖아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제개혁이 성과를 못 이룰 수가 있다 경제 침체를 그때 예고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정말 잘 살펴보면 핵심은 그거였어요 지금 중국은 정치체질개혁을 안 하면 경제적인 성과도 유야무야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보면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 침체가 지금 장기화로 들어가고 있고 가장 큰 중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수출도 있었지만 확실히 부동산이었죠 부동산은 거의 절망이에요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비유를 주자면 100억짜리 집이 지금 50억짜리가 됐어요 절반이 날라갔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저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안 쓴 이유가 왜 돈을 안 쓸까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여기서도 이제 많은 중국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로봇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로봇하고 인공지능에서 14억 인구가 다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특정 기술을 가지고 그게 이제 뭔가 부가 창축이 돼서 분배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문제는 개혁 개방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분배의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진핑 국가 속에 집권한 이래 억압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2012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했던 얘기가 현실화되었거든요 정치 체질 개혁이 안 되면 경제 개혁도 수포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거기다가 최초에 우리가 시진핑 중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개방적인 지도자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2012년에 등장했을 때는 근데 집권하고 지금 살펴보면 중국이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개혁이라는 말은 써도 개방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됐어요 개방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중국 뉴스에서 아마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뭐 간첩법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 이제 심천에서 일본인 그 학생이 어린 학생이 카레 사망하고 중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돈 빼고 있잖아요 펼수하고 심지어 이제 사실 홍콩이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안전처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와 홍콩이 대표적인 그런 지역으로 이제 많이 그동안 이제 불가 되어왔는데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사실 이제 홍콩에서 홍콩 와이프를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회사에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지금 홍콩에 돈 있는 애들도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해외에 나간다고 지금 이제 일단 개방이라는 거에 막혀있고 개방이라는 단어가 없어오고 지금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특히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 해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후진타워 원자바오 시대로 돌아가보면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인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각본 없이 질문 더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해외 매체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 해외 업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투자해도 되겠네 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는데 지금은 잘 보시면 일단은 해외 매체와의 중국 고위층과의 인터뷰도 거의 없고 대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거의 안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외 투자 감소되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저도 이제 좀 놀랬는데 사실 중국 자체 산업도 많이 지금은 올라왔고 사실 이제 좀 베이징에서 가장 큰 백화점에서 놀랬던 게 삼성의 자리가 가봐서 깜짝 놀란 게 1층에는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메인이 1층이잖아요 백화점이 그렇긴 하죠 네 조금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넘게 뭐 어학뉴스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있었던 한 2000년 중반만 하더라도 삼성의 1층에 매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거의 구석에 있어요 그 자리를 그 자리를 화웨이나 뭐 이런 중국에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 업체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깜짝 놀랬는데 샤오미나 화웨이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매장에 전기차부터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다 있어요 아 하나의 브랜드에서 와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생각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전끼리 모여있고 약간 그런 시추에이션이죠 네 근데 한 매장에 전기차 스마트폰 생활가족까지 다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요번에 갔다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중국에서 먹히기 힘들겠구나 사실 기준률도 많이 올라왔고 네 그래서 내수에서 사실 지금 해외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형 불황의 초기 국면은 이미 진입한 것 같고 이제 중기로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그림에 보시면 어 2021년 6월 최고점 이후에 중국의 이제 주택가격의 변화인데 이게 전국 평균이 지금 한 15% 빠졌거든요 그리고 선전이나 광저우 같은 남부지역의 부동산은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LTV가 60, 70% 된다고 보면 수택가격이 30, 40% 이상 빠진다 라는 건 이미 언더워터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고 적어도 여기서 2021년이나 20년 정도의 집을 샀던 분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거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 모기지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뭐 금매로 또 여기서 더 팔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한번 충격으로 확 빠졌다고 반등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줄줄 지금 벌써 거의 3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2021년 6월이 시작됐으니까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쭉쭉 빠진다 라는 것은 중국 경제 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만 금리 인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위엔화 자금들 대출받아서 해외로 나가려는 그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위주의 국가니까 권위주의 국가에서 은행에서 대출받고 또 그걸 환전한다는 건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금들을 아무리 적게 잡아봐도 1년에 연 3천억불에서 5천억불 이상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앤 캐리 트레이드보다 저는 위엔 캐리 트레이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에 유동성이 줄어들고 국내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그걸 중앙은행에 맡기고 외안보이고 자금을 헐어서 해외로 나가니까 결국 은행이 빌려준 돈이 다시 중앙은행에 환수되는 꼴이 그래서 디플레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플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에서는 뭐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그것도 공격적으로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 중국이 일단 숨은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중국에게는 한 번 정도는 구원의 동아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기회를 잘 살리면 또 일본처럼 10년, 20년씩 불안하지 않고 바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끈은 아직 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여건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사실 미국의 금리 향방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좀 좌우가 되겠네요 운명이 그렇죠 최근에 미국 달러의 약세가 출현한 것도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죠 달러의 약세가 출현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달러가 약세냐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결국 위험, 깊이 심리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미국 연준이 얼마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누구나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 이게 만일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게 지금 중국 사례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약간 실물 경제를 보도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베이징에서 최고급 미슐레인 식당이 임금도 주지 못하고 월세도 못 내서 야반도주하고 그다음에 상하이 최대 쇼핑몰도 폐점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약간 중국의 경제 지표와 사뭇 다른 상당히 심각한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저축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그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이잖아요 결국 이제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출을 좀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수출은 지금 유럽과의 전기차 관세 부과 그리고 미국과는 관계가 원래 안 좋고 결국 이제 숨통은 한국, 러시아, 아세안 쪽으로의 수출 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한테 알리나 템포가 들어와서 저렇게 자신들의 과잉 생산된 물건을 우리한테 파는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결국은 다 디플레이 신호거든요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이 감소하고 아까 뭐 미슐랭 식당이 폐점했다면서 그러면 사람을 해고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해고가 되는 걸 보이는데 돈을 그렇게 크게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꺾이는 거고 심리가 꺾이면 괜찮은 사람조차 돈을 안 쓰게 되면서 이제 일본골이 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초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초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니까 이런 돈을 쓰는 게 애국이다 그리고 우리 돈을 쓰게 하자 라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 사람들의 어떤 소비 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리나가 지금 한 2.78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론 프라임 레이트를 LPR이라는 금리가 중국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가 사실상의 정책 금리인데 이제 그걸 좀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돌아서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 심려물 국고금리 이런 거 보면 다 2% 깨질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아, 약간 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하는군요 이미 다 배팅해서 이 금리가 너무 하락이 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 채권 시장에 너무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다 라면서 그걸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정도로 최근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1% 때까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 채권 시장에 참가자들은 지금 장기 불황의 공포를 성장률 5%를 안 믿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체감 경제 성장률은 제로다 인플레를 감안한 성장은 제로다 라는 공포가 지금 채권 시장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 시장의 흐름들을 속에서 보면 견조 생각해 보면 아, 심리가 지금 벌써 안 좋구나 그래서 지금 과단성 있는 정책이 대단히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거 실패하면 이제 어, 뭐 정말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난 건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 긴축을 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재정, 그러니까 인플레는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네 미, 연준이 그냥 금리를 인상해 버리니까 바로 인플레가 인플레가 바로 꺾였죠 그리고 또 80년대에도 볼커가 금리를 20%가 인상해 버리니까 맞아요 뭐 중동전쟁 계속 나고 이란, 이라크 8년 전쟁 하는데도 결국 인플레가 꺾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플레는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꺾을 수가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제로금리의 하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금리를 제로 밑으로 내려 본들 그게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제로가 거의 맥습니다 제로금리로 내리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더 이상의 정보 정책이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 같이 재정도 쓰고 통화도 쓰고 무제한에 가까운 양쪽 완화를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도 사실 이번 금리 인상 한번 했다고 저렇게 흔들릴 정도로 디플레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플레이션의 리스크들을 조기에 제거 못한다면 중국 경제 미래는 진짜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근데 앞서서 이제 채권금리 말씀하셨는데 장기 채권금리가 2%대인데 뭐 자칫 잘못한 1%대를 내려가고 근데 이제 경제성장률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5% 잡았잖아요 네 그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발표와 그 위성 사진을 통해 측정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의 괴리가 거의 한 40% 이상 나는 게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네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더 밝은 데 살고 싶어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니까요 아 그래서 조명이 밝아집니다 아 네 그래서 네 네 이거는 아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불이다 그러면 이만큼 밝다면 1만 불이라면 10분의 1은 돼야 되는데 중국은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이 과대 포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권위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대의제에 대한 어떤 욕구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뭘로 상세시키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너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로 상세시키기 때문에 그 상세시킬 때 항상 자기들을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민족주의적 감독들을 되게 고칠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도 권위주의 독재국가이던 시절에 금메달 몇 개 달려가지고 난리 다니고 세계 순위를 매기고 그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88년 올림픽도 그랬고요 그런 거에 이제 집착하는 거 자체가 벌써 뭐가 약하다는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실질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 1만 2천부 정도 1인당 1만 2천부 돼 있는데 사실 그게 한 40% 정도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논문 그런 글들이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걸 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이번에 썼던 경제 토픽에 그 내용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중국 경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지방의 정부의 평가를 뭘로 하냐면 GDP 성장률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냐 마냐 중앙상무위원이 되냐 아니냐는 그가 지방의 성이나 도시를 잘 이렇게 관리해서 성장률 그 지역의 성장률으로 끌어올리면 스카우트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GDP 성장률이 과대 포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각 분기가 끝나고 보름 만에 GDP가 나와요 AI 혁명이 제일 빠르고 세계에서 가장 통계가 잘 작성되어 있다라는 미국조차 그 분기 끝나고 한 달이 지나야 GDP 잠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치 확정치로 세 달 더 수정을 해가면서 발표를 수정하는데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7월 15일에 나오고 3분기 성장률은 10월 15일에 나오고 그리고 수정이 안 돼 그러다 한 16일 있다가 슬그머니 수정해 제가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하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중국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숫자다 그게 정말 의미 있냐 그래서 돌아가셨지만 리커창 인덱스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차에 대한 수요가 어떻고 전력 소비량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중국의 실제 성장률을 추정하려는 노력을 했던 게 리커창 인덱스라고 불렸는데요 그런 지표들을 리커창 전 총리가 만들 정도로 중국 통계가 엉망이고 또 그 엉망인 통계조차 마음대로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으니까 당장 청년 실업률 통계가 갑자기 중단됐다가 새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앞에 통계와 연결성이 거의 없는 물론 우리나라도 사실 통계의 어떤 신뢰성 면에서는 할 말이 없는 나라입니다만 그래도 중국이랑 비교하면 보름달과 반딧불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상당히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걸 계속 놔두면 일본의 90년대처럼 잃어버린 10년 나오기 딱 좋고 대차 대저표 불황으로 가기 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좋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이걸 되찾기 위해서 덤핑 수출 전기차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가격을 해서 밖으로 밀어내기를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무섭게 성장을 쭉 해왔는데 그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들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지방정부의 어떤 과도한 부채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 3년 사이에 중국 정부가 일련의 조치들을 쭉 취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채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의무화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집을 완성하지 못하는 빈집들이 막 널려나는 거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집을 못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이 안 팔리니까 지방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니까 그동안에 지방정부가 투자해서 많이 가고 있던 여러 가지 산업들 이런 것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버티기가 힘들어지니까 산업이 이제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망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뭔가 걱정스러워서 취한 조치들이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취했던 그 다음에 2000년 이제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취했던 것처럼 제로금리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의 파격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원래 자기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문제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임금은 깎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주머니를 닫고 안 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으니까 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게 딱 90년대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미국식으로 돈으로 유동성을 부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뛰어올리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사회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무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자기들이 다 만든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잘나가던 테크 기업들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이제 옥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너무 임금을 너희들이 많이 받으니까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해 라고 그래가지고 팔을 비틀어 가지고 월급을 토해내게 만든다든지 당장에 좋아 보이는 이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국은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들을 지금 다 없애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 강화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원체 거대한 경제란 말이죠 그 정도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준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좋아질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다 한번 지켜보자 정도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순간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전에 중국 정부가 취했던 많은 조치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나왔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를 했고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최고 제도자의 체면에 누우가 되는 타격을 입히는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중국이 그런 거를 감내하고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약간 완전 비싼 식당 아니면 싼 식당만 잘 되고 애매한 식당들은 활이 날리고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면들이 겹쳐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보시는 만큼 다 보시는 거죠 내가 본 건 사실이에요 중국 전체를 봤을 때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과정 이를테면 심천이나 상하이라든지 황제호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깨끗해지고 훨씬 사람들도 좋아지고 전기차 때문에 조용해지고 아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회가 달라졌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맞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야 이거 사람들이 정말 경기가 죽은 것 같아 라고 이제 보는 것도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대 일본이 그랬어요 90년대 일본이 뭔가 경기가 안 좋아 뭔가 이상해졌어 쟤네들 왜 은행 부실 채권들 정리를 못하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도 여전히 소니나 도시바라든지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막강했고요 새로운 물건 계속 쏟아냈고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계속 잘 나갔고요 첨단 제품들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공존을 하다가 일본도 결국은 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제 정말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을 치달았는데 중국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든 간에 중국 정부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빚도 줄이고 부채도 감소하고 건전한 질적인 성장도 도모하면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독하게 마음 먹고 일단 뿌리잖아요 일단 빚을 뭐 과감하게 막 내서 과연 저게 지속 가능할까 싶지만 일단은 뿌리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막 되는 거고 그것이 또 새로운 산업도 막 만들어내고 이제 가는 데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그게 뭔가 이러다가 큰일 큰일 생길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만 더 골라가지고 이건 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국가 마음대로 잘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게 중국이 78년에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이제 해오고 있는데 망한다는 이야기 망한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네 결정적으로 망하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위기감이 들면 극단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또 일거에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무지막지 않은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이제 이번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수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중국이 이제 내수는 안 좋은데 지금 막 투자하고 막 열심히 막 개발하는 게 뭐 앞서서 말씀하신 뭐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쪽도 하고 있고 AI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이 첨단 기술 쪽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나중에 이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살아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부쩍 강조하는 게 이제 신질 생산력에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또 뭐 하자 사실 이게 도대체 뭐냐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첨단 기술에 기반한 이제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도약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보자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뭐 태양광 그 다음에 이제 2차전지 전기차 뭐 이런 종류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AI 이런 쪽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중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 미국식 모델을 쫓아가기보다 자기가 추진하는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손과를 낼지 못 낼지 등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거고 일단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태양광 시장을 이제 다 장악을 했는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너무 태양광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이제 그런 면들이 있기도 하고요 AI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발전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AI가 자유롭게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수집하고 하는 데서는 오히려 중국이 훨씬 유리한 면들이 있죠 그런데 AI의 어떤 성향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해서 자꾸 뭐라고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이제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질까 라는 면들도 있는데 중국은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것이 무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돌파구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울이고 있는 저 노력 그 다음에 현재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먼저 이제 어떤 결정적인 국면에 도달하느냐 지금 시간 싸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충우도를 하면서 가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할지 아니면 결국은 아시아 국가의 숙명처럼 결국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잡으려다가 문제가 또 발생하는 또 전차를 밟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신뢰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데이터도 숨기고 발표 안 하고 네 앞서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은 사실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솔직해지기 어렵습니다 와이프한테 얼마나 솔직하신 자신감 있어야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솔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어 그 그렇게 생각해보면 중국은 솔직하지 않아요 정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국은 그래서 소비를 안 해요 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빚 갚느라고 소비를 못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그 저축률이 40%가 됩니까 40%라는 얘기는 내가 100을 벌어도 60 쓰고 40은 쟁여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미국은 얼마냐면 3%란 말이에요 저축률이요 미국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은 써버려 그냥 뭘 남겨놓냐 이런 분위기라는 얘기 잘 되겠지 미국은? 아 중국은? 아껴 지금 뭐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그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비가 안 돌아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보면은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교를 해보면 신뢰라는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미국이 더 좋은 건가 중국이 더 좋은가 생각해보면 미국이 더 좋았던 거 아닌가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내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장해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면 네 거다 라고 얘기해 줘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뭐 중국이나 미국에서 여실한 차이가 난 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봐도 미국에서 뭔가를 사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시장의 크기와 중국에서의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이쪽으로 유출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것 같고 중국의 상황은 지금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어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에 더 안 좋게 영향을 주는 거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내수경제는 안 좋아서 수요는 둔화되는데 공급은 계속 늘리려고 제조업에다 더 투자를 하고 제조업을 더 부강시키려고 하고는 정책을 쓰다 보니 이게 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제조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는 결코 예외가 아니고 우리는 더 심각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데 기존에는 철강 화학 이런 섹터들이었어요 디스플레이 이런 데까지 지금 이제 반도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아무튼 간에 이 내수는 별로 좋지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제조업에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뭔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AI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우주항공이라든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약간 그 중국의 어떻게 본다면 그 첨단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뭐 되살릴 수 있는 도움이 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들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얻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죠 네 그래야 경제가 경제라는 게 이제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런 기술을 어디서 팔아야 되는데 어 이제 밖에 나오고 보니까 이제 다 싫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중국이 국제사회에 들어와 가지고 물건을 싸게 만든대 박수를 쳐줬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냐 잘했다 잘했어 다 사줬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더 싸게 밖에 내놓고 태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고 그러면 내수에서라도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지금 진짜 충격적인 게 중국의 지금 30년물 국채금리가 2%대예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보통 이 GDP 성장률 좀 가만히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뭐 발표되는 건 5% 가까인데 10년물은 2%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2% 디플레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가격이 계속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먼저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끊어내려면은 정부가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금리면 너무 싸다 그럼 내가 빌릴게 라고 해서 돈을 왕창 빌려서 그 돈이 그것보다 더 생산성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집중 투자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역으로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쭤보는 배경이 뭐냐면은 레이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지에서 보면은 미국의 패권이 장기적으로 추락할 것이고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 될 것이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포트폴리오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걸 어느 타이밍에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꾸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레이달리오가 이야기한 거는 저는 의중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중국한테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너희들 정신 차려서 안 뺏길 거지? 라는 게 있지 않을까 미국 던지는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가 나온 이후로도 사실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훨씬 무게이츠가 많이 이동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나오다가 자기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TSMC 얘기도 했는데 혹시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야 나 TSMC 나 영향력 미쳐본다 나한테 함부로 하지마 이런 이제 그 행동을 하면 어쩌나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자산 시장에는 좋을 리가 없으니까요 좋은 리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또 비트코인으로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뭐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오래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이 가죠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잠이 잘 와요 제가 지난달 중순에 좀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베이징에 여러 가지 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어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많이 다루셨으니까 조금만 얘기하자면 정말 심각한 거 같아요 보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람도 없고 네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요식업이 가장 큰 지금 심각한 상황인데 요식업이 좀 양극화가 심각해요 심각해요 좀 아 그러니까 아주 비싼 식당은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싼 식당은 너무 잘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가격대 식당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그 대만의 유명한 그 음점 체인 중에 딘타이펑이라고 있거든요 아 딤섬 그 네 네 네 네 베이징에서 철수했어요 아 기사로 봤어요 네 네 네 그리고 제가 그 근처에서 물었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 마치 그 희망이 없는 나라라는 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더 좀 좀 요거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오 누가요 2012년에 어 이게 그 원자바오 전 총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2012년에 2012년에 이제 시진핑이 시진핑이 지금 이제 국가주석이 되고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 이제 교대하는 시점이었잖아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제개혁이 성과를 못 이룰 수가 있다 경제 침체를 그때 예고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정말 잘 살펴보면 핵심은 그거였어요 지금 중국은 정치체질개혁을 안 하면 경제적인 성과도 유야무야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보면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 침체가 지금 장기화로 들어가고 있고 가장 큰 이제 중국 경제를 먹여 살렸던 뭐 수출도 있었지만 확실히 부동산이었죠 부동산은 거의 절망이에요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뭐 간단하게 비유를 들자면 100억짜리 집이 지금 50억짜리가 됐어요 절반이 날라갔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저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안 쓴 이유가 왜 돈을 안 쓸까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뭐 여기서도 이제 많은 중국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이 로봇하고 인공지능에서 14억 인구가 다 먹고 살 순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특정 기술을 가지고 그게 이제 뭔가 부가 창출이 돼서 분배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문제는 개혁개방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분배에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진핑 국가주석에 집권한 이래 억압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2012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했던 얘기가 현실화되고 있거든요 정치 체질 개혁이 안 되면 경제 개혁도 수포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거기다가 최초에 우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개방적인 지도자라고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처음에 2012년에 등장했을 때는 근데 집권하고 지금 살펴보면 중국이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개혁이라는 말은 써도 개방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가 됐어요 지금 개방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중국 뉴스에서 아마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뭐 간첩법이라든지 뭐 얼마 전에 이제 심천에서 일본인 그 학생이 어린 학생이 카레 사망하고 맞아요 중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돈 빼고 있잖아요 네 심지어 이제 사실 홍콩이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안전처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와 홍콩이 대표적인 그런 지역으로 이제 많이 그동안 이제 불가 되어왔는데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사실 이제 홍콩에서 홍콩 와이프를 얻어서 거기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 회사에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지금 홍콩에 돈 있는 애들도 다 팔아서 정리해 가지고 해외에 나간다고 지금 이제 일단 개방이라는 거에 막혀 있고 개방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지금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그 특히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 해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후진타 원자바오 시대로 돌아보면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인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각본 없이 질문 더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해외 매체들이 관심 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탄 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 해외 업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중국이 투자해도 되겠네 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는데 근데 지금은 잘 보시면 일단은 해외 매체와의 중국 고위층과의 인터뷰도 거의 없고 대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거의 안 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외 투자 감소되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저도 이제 좀 놀랬는데 사실 중국 자체 산업도 많이 매인이 지금은 올라왔고 사실 이제 좀 베이징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해서 놀랬던 게 삼성의 자리가 가봐서 깜짝 놀란 게 1층에는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메인이 1층이잖아요 백화점이 그렇긴 하죠 네 근데 조금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넘게 뭐 어항유수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있었던 한 2000년 중반만 하더라도 삼성의 1층에 매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보면 거의 구석에 있어요 그 자리를 화웨이나 뭐 이런 중국의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 업체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깜짝 놀랬는데 샤오미나 화웨이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매장에 전기차부터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다 있어요 아 하나의 브랜드에서 와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생각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전끼리 모여있고 약간 시추에이션이죠 네 한 매장에 전기차 스마트폰 생활가족까지 다 있는 거예요 요번에 갔다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제 메이드 앤 코리아는 중국에서 먹히기 힘들겠구나 사실 기준율도 많이 올라왔고 네 내수에서 사실 지금 해외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워요 네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형 불황의 초기 국면은 이미 진입한 것 같고 이제 중기로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그림에 보시면 2021년 2021년 6월 최고점 이후에 중국의 이제 주택가격의 변화인데 이게 전국 평균이 지금 한 15% 빠졌거든요 그리고 선전이나 광저우 같은 남부지역의 부동산은 30% 이상 빠졌어요 LTV가 60-70% 된다고 보면 수택가격이 30-40% 이상 빠진다 라는 건 이미 언더워터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는 거고 적어도 여기서 2021년이나 20년 정도의 집을 샀던 분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거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 모기지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뭐 금매로 또 여기서 더 팔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한 번 충격으로 확 빠졌다고 반등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줄줄 지금 벌써 거의 3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2021년 6월이 시작됐으니까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쭉쭉 빠진다는 것은 중국 경제 내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만 금리 인하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위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위엔화 자금들 대출받아서 해외로 나가려는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위주의 국가니까 권위주의 국가에서 은행에서 대출받고 또 그걸 환전한다는 건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금들을 아무리 적게 잡아봐도 1년에 연 3천억불에서 5천억불 이상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앤 캐리 트레이드보다 저는 위엔 캐리 트레이드가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의 유동성이 줄어들고 국내의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아서 그걸 중앙은행에 맡기고 외환 보유고 자금을 헐어서 해외로 나가니까 결국 은행이 빌려준 돈이 다시 중앙은행에 환수되는 꼴이 그래서 디플레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플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에서는 뭐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그것도 공격적으로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 중국이 일단 숨은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중국에게는 한 번 정도는 구원의 동화출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기회를 잘 살리면 또 일본처럼 10년 20년씩 불안 가지 않고 바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끈은 아직 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여건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사실 미국의 금리 향방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좀 좌우가 되겠네요 운명이 그렇죠 최근에 미국 달러의 약세가 출현한 것도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죠 달러 약세가 출현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달러가 약세냐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결국 위험, 깊이 심리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미국 연준이 얼마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누구나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 이게 만일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게 지금 중국 사례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의 약간 실물 경제를 보도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베이징에서 최고급 미슐레인 식당이 임금도 주지 못하고 월세도 못 내서 야반도주하고 그다음에 상하이 최대 쇼핑몰도 폐점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약간 중국의 경제 지표와 사뭇 다른 상당히 심각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저축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그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이잖아요 결국 이제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출을 좀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수출은 지금 유럽과의 전기차 관세 부과 그리고 미국과는 관계가 원래 안 좋고 결국 이제 숨통은 한국, 러시아, 아세안 쪽으로의 수출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한테 알리나 템모가 들어서 저렇게 자신들의 과잉 생산된 물건을 우리한테 파는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결국은 다 디플레이 신호거든요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이 감소하고 아까 뭐 미슐랭 식당이 폐점했다면서 그러면 사람을 해고 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해고가 되는 걸 보이는데 돈을 그렇게 크게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꺾이는 거고 심리가 꺾이면 괜찮은 사람조차 돈을 안 쓰게 되면서 이제 일본골이 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초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초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니까 이런 돈을 쓰는 게 애국이다 그리고 우리 돈을 쓰게 하자 라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 사람들의 소비 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지금 한 2.7, 8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론 프라임 레이트를 LPR이라는 금리가 중국에서는 대출 금리가 사실상의 정책 금리인데 그걸 좀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돌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 심려물 국고금리 이런 거 보면 다 2% 깨질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아, 약간 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하는군요 이미 다 배팅해서 이 금리가 너무 하락이 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 채권 시장에 너무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면서 그걸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정도로 최근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1%대까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채권 시장 참가자들은 지금 장기 불황의 공포를 성장률 5%를 안 믿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체감 경제 성장률은 제로다 인플레를 감안한 성장은 제로다라는 공포가 지금 채권 시장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 시장의 흐름들을 속에서 보면 견조 생각해보면 아, 심리가 지금 벌써 안 좋구나 그래서 지금 과단성 있는 정책이 대단히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거 실패하면 이제 정말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난 건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 긴축을 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인플레는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현준이 그냥 금리를 인상해버리니까 인플레가 바로 꺾였죠 그리고 또 80년대에도 볼커가 금리를 20%가 인상해버리니까 뭐 중동전쟁 계속 나고 이란, 이라크 8년 전쟁 하는데도 결국 인플레가 꺾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플레는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꺾을 수가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제로 금리의 하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 금리를 제로 밑으로 내려 본들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제로가 거의 맥스입니다 제로 금리로 내리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더 이상의 정부 정책이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 같이 재정도 쓰고 통화도 쓰고 무제한에 가까운 양쪽 완화를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도 사실 이번 금리 인상 한번 했다고 저렇게 흔들릴 정도로 디플레라는 게 무섭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플레이션의 리스크들을 조기에 제거 못한다면 중국 경제 미래는 진짜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근데 앞서서 이제 채권 금리 말씀하셨는데 장기 채권 금리가 2%대인데 자칫 잘못하면 1%대로 내려가고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5% 잡았잖아요 네 그걸 누가 믿냐는 거죠 아무도 안 믿는 거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발표와 그 위성 사진을 통해 측정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의 괴리가 거의 한 40% 이상 나는 게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더 밝은 데 살고 싶어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조명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10만불이다 그러면 이만큼 밝다면 1만불이라면 10분의 1은 돼야 되는데 중국은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이 과대 포장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권위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대의제에 대한 어떤 욕구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뭘로 상세시키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너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로 상세를 시키기 때문에 그 상세시킬 때 항상 자기들을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민족주의적 감독들을 되게 고치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뭐 올림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네 우리도 권위주의 독재국가이던 시절에 금메달 몇 개 달려가지고 난리 다니고 세계 순위를 매이고 그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88년 올림픽도 그랬고요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집착하는 거 자체가 벌써 뭐가 약하다는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실질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은 한 12,000부 정도 1인당 12,000불되어 있는데 사실 그게 한 40% 정도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논문 그런 글들이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걸 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이번에 썼던 이제 경제 토픽에 그 내용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중국 경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지방의 정부의 평가를 뭘로 하냐면 gdp 상량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냐 마냐 중앙상무위원이 되냐 아니냐는 그가 지방의 성이나 도시를 잘 이렇게 관리해서 성장률을 그 지역의 성장률을 끌어올리면 스카우트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gdp 성장률이 과대 포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각 분기가 끝나고 보름 만에 gdp가 나와요 에이아이 혁명이 제일 빠르고 세계에서 가장 통계가 잘 작성되어 있다는 미국조차 그 분기 끝나고 한 달이 지나야 gdp 잠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치 확정치로 세 달 더 수정을 해가면서 발표를 추정하는데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7월 15일에 나오고 3분기 성장률은 10월 15일에 나오고 그리고 수정이 안 돼 그리고 한 16일 있다가 슬그머니 수정해요 제가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하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중국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숫자다 그게 정말 의미 있냐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리커창 인덱스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차에 대한 수요가 어떻고 전력 소비량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중국의 실제 성장률을 추정하려는 노력을 했던 게 리커창 인덱스라고 불렸는데요 그런 지표들을 리커창 전 총리가 만들 정도로 중국 통계가 엉망이고 또 그 엉망인 통계조차 마음대로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으니까 당장 청년 실업률 통계가 갑자기 중단됐다가 새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앞에 통계와 연결성이 거의 없는 물론 우리나라도 사실 통계의 어떤 신뢰성 면에서는 할 말이 없는 나라입니다만 그래도 중국이랑 비교하면 보름달과 반딧불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중국은 경제가 상당히 좋지 않죠 사실 말씀하신 대로 디플레이션으로 들어가는 상당히 디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놔두면 일본의 90년대처럼 잃어버린 10년 나오기 딱 좋고 대차 대접표 불황으로 가기 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명확한 사실이고 좋지 않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는 수요가 발생하지 않으니까 해외에서 이걸 되찾기 위해서 덤핑 수출 전기차를 비롯한 많은 것들을 가격을 해서 밖으로 밀어내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무섭게 성장을 쭉 해왔는데 그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 문제 대표적으로 부동산이라든지 지방정부의 어떤 과도한 부채라든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 3년 사이에 중국 정부가 일련의 조치들을 쭉 취했는데 이게 오히려 역효과를 지금 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 부채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개발업체들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고 상환을 의무화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을 완성하지 못하는 빈집들이 막 널려나는 거고 대출이 안 나오니까 사람들은 집을 못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땅이 안 팔리니까 지방정부는 돈이 없으니까 여러 가지로 상당히 어려운 이제 상황에 놓여 있고 지방정부가 어려워지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방정부가 투자해서 많이 가고 있던 여러 가지 산업들 이런 것들 기업들 같은 경우도 버티기가 힘들어지니까 산업이 이제 몇몇 회사들 같은 경우는 망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 뭔가 걱정스러워서 취한 조치들이 오히려 상황을 안 좋게 하고 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게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취했던 그 다음에 2000년 코로나 때 미국 정부가 취했던 것처럼 제로금리라든지 양적 완화라든지 정말 생각을 뛰어넘는 수준의 파격적인 어떤 그러한 것들을 해내야 되는데 중국은 이제 그렇게 됐을 때 다시 한번 또 원래 자기들이 처음에 걱정했던 문제들이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것도 걱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에 시간은 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사람들은 불안해지는 거죠 임금은 깎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더 주머니를 닫고 안 쓰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줄으니까 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이게 딱 90년대 일본에서 나타났던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으려고 그러면 이제 미국식으로 돈으로 유동성을 부어넣어 가지고 이거를 뛰어올리던지 아니면 국민들이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들 뭐 사회보장이라든지 아니면 자유롭게 무슨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자기들이 다 만든 거란 말이죠 이를테면 잘나가던 뭐 테크 기업들 뭐 알리바바라든지 이런 기업들 다 이제 옥제였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뭐 금융이라든지 뭐 이런 쪽 같은 경우도 너무 임금을 너희들이 많이 받으니까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해 라고 그래가지고 팔을 비틀어 가지고 월급을 토해내게 만든다든지 당장에 좋아 보이는 이제 상황을 만들기 위한 조치였지만 결국은 이게 사회가 발전하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여지들을 지금 다 없애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중국 정부가 이제 그저께인가요 이제 여러 가지 뭐 금리라든지 유동성 강화라든지 뭐 이런 조치들을 취해놨는데 문제는 이제 그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것이냐 그러니까 중국 경제는 원체 거대한 경제란 말이죠 그 정도 조치를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준은 아니거든요 일단은 지금 이제 좋아질 수 있고 앞으로 계속 갈 것 같다 한번 지켜보자 정도는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정말 이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순간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그 전에 중국 정부가 취했던 많은 조치들은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나왔겠어요 시진핑 주석이 직접 지시를 했고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최고제도자의 체면에 누우가 되는 타격을 입히는 조치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과연 중국이 그런 거를 감내하고서 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 저는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집니다 중국 다녀오신 분들 얘기 들으니까 약간 완전 비싼 식당 아니면 싼 식당만 잘되고 애매한 식당들은 뭐 파리 날리고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들이 막 겹쳐 있는 거예요 저는 중국에 가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다 보시는 만큼 다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본 건 사실이에요 근데 중국 전체를 봤을 때 모습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과정 이를테면 심천이나 상하이라든지 황제우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과거에 비해서 훨씬 깨끗해지고 훨씬 사람들도 좋아지고 전기차 때문에 조용해지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사회가 달라졌네 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맞고 예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야 이거 사람들이 정말 경기가 죽은 것 같아 라고 이제 보는 것도 사실 맞는 거죠 근데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90년대 일본이 그랬어요 90년대 일본이 뭔가 경기가 안 좋아 뭔가 이상해졌어 쟤네들 왜 은행 부실 채권들 정리를 못하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당시에도 여전히 소니나 도시바라든지 일본의 전통적인 기업들은 막강했고요 새로운 물건 계속 쏟아냈고요 일본의 애니메이션이 계속 잘 나갔고요 예 첨단 제품들 계속 나왔어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또 그런 모습들이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가 이제 막 공존을 하다가 일본도 결국은 90년대 후반을 거치면서 2000년대 초반을 거치면서 이제 정말 전체적으로 안 좋아지는 상황을 치달았는데 중국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문제는 어떻든 간에 중국 정부가 이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빚도 줄이고 부채도 감소하고 건전한 질적인 성장도 도모하면서 이게 이제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는 독하게 마음 먹고 일단 뿌리잖아요 일단 빚을 과감하게 막 내서 과연 저게 지속 가능할까 싶지만 일단은 뿌리니까 여러 가지 비즈니스도 막 되는 거고 그것이 또 새로운 산업도 만들어내고 이제 가는 데 비해서 중국 같은 경우는 어 그게 뭔가 이러다가 큰일 생길 것 같아 라고 해서 일단 브레이크를 걸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개만 또 골라가지고 이건 또 잘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과연 이제 국가 마음대로 잘 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보면 쉽지 않을 것 같다 라는 생각도 드는데 근데 이제 중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는 항상 조심스러운 게 중국이 78년에 이제 개혁 개방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이제 해오고 있는데 망한다는 이야기 참 많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결정적으로 망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어 정말 위기감이 들면 극단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극단적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또 일거에 또 해결할 수 있는 또 그런 무지막지 않은 수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거죠 이제 이번에도 이런 상황에서도 그런 수단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에 따라서 많은 것이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중국이 이제 내수는 안 좋은데 지금 막 투자하고 막 열심히 막 개발하는 게 뭐 앞서서 말씀하신 뭐 전기차라든지 그 다음에 우주항공 이쪽도 하고 있고 AI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고 뭔가 이 첨단 기술 쪽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나중에 이 중국이 전반적으로 이게 확대 재생산이 되면서 중국 경제 전반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를 염두에 둘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 들어서 부쩍 강조하는 게 이제 신질 생산력이에요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도모하자 사실 이게 도대체 뭐냐 중국 내부에서도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어떻든 간에 첨단 기술에 기반한 이제 제조업을 통해 가지고 양적인 게 아니고 질적인 도약을 통해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경제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태양광 그 다음에 2차전지 전기차 뭐 이런 종류들 그리고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AI 이런 쪽인데 어떻든 간에 이제 중국은 제가 생각했을 때 보면 미국식 모델을 쫓아가기보다 자기가 추진하는 뭔가 새로운 모델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필요한 요소들을 자기들이 생각을 해서 그런 식으로 투자를 지금 이제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손과를 낼지 못 낼지 등등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는 거고 일단 뭐 태양광 같은 경우는 전 세계 지금 태양광 시장을 이제 다 장악을 했는데 정작 중국 내부에서는 이제 너무 태양광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이제 드러나는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있기도 하고요 AI 같은 경우도 이제 여러 가지 발전들은 계속 하고 있는데 AI가 자유롭게 이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수집하고 하는 데서는 오히려 중국이 훨씬 유리한 면들이 있죠 그런데 AI의 어떤 성향 판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개입해서 자꾸 뭐라고 이제 뭐 가이드라인을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제대로 이제 발전이 이루어질까 라는 면들도 있는데 중국은 어떻든 간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무엇인가 돌파구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고 그것이 무리가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르지만 돌파구를 만들어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제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나라가 기울이고 있는 저 노력 그 다음에 현재 어려움 이런 것들이 이제 누가 먼저 이제 어떤 결정적인 국면에 도달하느냐 지금 시간 싸움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도 위기 상황이라고 지금 느끼고 있는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좌충우도를 하면서 가는데 그게 이제 성공을 할지 아니면 결국은 아시아 국가의 숙명처럼 결국은 부동산 버블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그걸 잡으려다가 문제가 또 발생하는 또 전차를 밟을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신뢰가 없는 게 근본적인 문제죠 막 데이터도 숨기고 발표 안 하고 네 앞서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연준이 가지고 있는 투명성은 사실은 자신감에서 나오는 거라고 봐야 돼요 자신감이 없으면 솔직해지기 어렵습니다 와이프한테 얼마나 솔직하신 자신감 있어야지 내가 잘못한 게 없어야 솔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해보면 중국은 솔직하지 않아요 정부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믿지 못하는 거죠 믿지 못하는 게 이제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중국은 그래서 소비를 안 해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빚 갚느라고 소비를 못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니 어떻게 한 나라의 그 저축률이 40%가 됩니까 40%라는 얘기는 내가 100을 벌어도 60 쓰고 40은 쟁여놓는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네 미국은 얼마냐면 3%란 말이에요 저축률이요 네 미국은 무슨 얘기냐면 미국은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하나도 안 한다는 얘기에요 이 사람들은 써버려 그냥 뭘 남겨놓냐 이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잘 되겠지 미국은 중국은 아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정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런 불신의 사회이기 때문에 소비가 안 돌아가고 있고 이런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보면 이제 결국은 미국과 중국에 비교를 해보면 신뢰라는 그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미국이 더 좋은 건가 중국이 더 좋은가 생각해보면 미국이 더 좋았던 거 아닌가 사람은 결국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 수 있는 힘은 내 거라는 걸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직원들을 열심히 일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거 하면 네 거다 라고 얘기해줘야지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번에 이제 중국이나 미국에서 여실한 차이가 난 거 아닌가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생태계라는 측면에서 봐도 미국에서 뭔가를 사업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 시장의 크기와 중국에서의 차이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인력이 이쪽으로 유출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오면서 미국과 중국의 차이가 이렇게 많이 벌어진 것 같고 중국의 상황은 지금 여전히 안 좋은 상황인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상황이 더 안 좋게 영향을 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내수경제는 안 좋아서 수요는 둔화되는데 공급은 계속 늘리려고 제조업에다가 더 투자를 하고 제조업을 더 부강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쓰다 보니 이게 이제 중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제조업을 하는 모든 기업들이 힘들어지는 상황이 되고 우리나라는 결코 예외가 아니고 우리는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우리나라한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인데 기존에는 철강, 화학 이런 섹터들이었어요 디스플레이 이런 데까지 지금 이제 반도체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생기고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아무튼 간에 내수는 별로 좋지 못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제조업에도 투자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기술적으로 뭔가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AI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신재생에너지라든지 우주항공이라든지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실제로 성과가 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약간 중국의 어떻게 본다면 그 첨단 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 이런 것들이 중국 경제를 뭐 되살릴 수 있는? 도움이 시킬 수 있는 이런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얻다가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죠, 네 그래야 경제가, 경제라는 게 이제 거래가 돼야 되니까 그런 기술을 어디서 팔아야 되는데 밖에 나와보니까 이제 다 싫다고 하는 거죠 과거에는 그렇게 중국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환호했습니다 그러니까 1990년대부터 중국이 국제사회에 들어와가지고 물건을 싸게 만든대, 박수를 쳐줬죠 야, 너 어떻게 이렇게 싸게 만들었냐 잘했다, 잘했어 다 사줬죠 지금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아니니까 더 싸게 밖에 내놓고 태물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돈을 벌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좀 안타까운 얘기고 그러면 내수에서라도 사람들이 뭔가 소비를 하고 경제가 돌아가면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진짜 충격적인 게 중국의 지금 30년물 국채금리가 2%대예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보통 GDP 성장률 좀 가만히 비슷하게 가야 되는데 발표된 건 5% 가까인데 10년물은 2%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 얘기는 2% 디플레라는 걸 반영하는 거죠 가격이 계속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는데 누가 먼저 사냐는 거죠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지금 빠져있는 상황이고 이거를 끊어내려면은 정부가 아주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죠 이 정도 금리면 너무 싸다 그럼 내가 빌릴게 라고 해서 돈을 왕창 빌려서 그 돈이 그것보다 더 생산성이 많이 나오는 쪽으로 집중 투자해가지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고 그 악순환의 고리를 역으로 이렇게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안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쭤보는 배경이 뭐냐면은 그 레이달리오의 변화하는 세계지에서 보면은 미국의 패권이 장기적으로 추락할 것이고 중국이 새로운 패권국가 될 것이다 약간 그런 것 때문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미국의 포트폴리오가 집중되고 있는데 이걸 어느 타이밍에 바꿔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바꾸는 게 맞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레이달리오가 이야기한 거는 저는 의중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중국한테 빠질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얘기하면 니네들 정신 차려서 안 뺏길 거지? 라는 게 있지 않을까 미국 던지는 메시지가 내가 이렇게 중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긴 하지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야 이런 거 아닐까 그래서 그 변화하는 세계 질서가 나온 이후로도 사실 여러 가지 변화를 보면 중국보다는 미국 쪽으로 훨씬 무게이츠가 많이 이동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거든 그래서 중국이 저렇게 나오다가 자기의 협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까 TSMC 얘기도 했는데 혹시 자기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야 나 TSMC 나 영향력 미쳐본다 그럼 나한테 함부로 하지마 이런 이제 그 행동을 하면 어쩌나 이게 이제 고민인 거죠 자산 시장에는 좋은 리가 없으니까요 좋은 리가 없죠 그래서 결론은 또 비트코인 똑같은 겁니까?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음 편하게 장기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 자체의 변동성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게 비트코인은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만 가지고 오래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밤에 잠을 잘 수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사람들마다 다 다르죠 근데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좀 더 많이 가죠 잠이 잘 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잠이 잘 와요 제가 지난달 중순에 중국을 갔다 왔는데 중국 베이징에 여러 가지 좀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좀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갔다 왔는데 어 뭐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이제 많이 다루셨으니까 조금만 얘기하자면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보면 거리에 사람이 없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 사람도 없고 또 한 가지로는 이제 요식업이 가장 큰 지금 좀 심각한 상황인데 요식업이 좀 양극화가 심각해요 심각해요 좀 아주 비싼 식당은 되게 잘 됩니다 그리고 아주 싼 식당은 너무 잘 돼요 근데 중간에 있는 가격대 식당들이 거의 다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잘 아는 대만의 유명한 음식점 체인 중에 딘타이펑이라고 있거든요 네 베이징에서 철수했어요 기사로 봤어요 네 제가 그 근처에서 물었는데 불이 꺼져 있더라고요 오 오 그리고 이제 전반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 마치 그 희망이 없는 나라 라는 게 굉장히 강해졌어요 근데 더 좀 좀 요거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상황을 예측한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오 누가요? 2012년에 어 이게 그 원자바오 전 총리가 이제 은퇴를 하면서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때 2012년에 근데 2012년에 이제 시진핑이 시진핑이 지금 이제 국가주석이 되고 그 다음에 리커창 총리 이제 교대하는 시점이었잖아요 마지막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어쩌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제개혁이 성과를 못 이룰 수가 있다 경제침체를 그때 예고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거든요 그 내용을 정말 잘 살펴보면 핵심은 그거였어요 지금 중국은 정치체질개혁을 안 하면 경제적인 성과도 유야무야 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금 가보면 중국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경제침체가 지금 장기화로 들어가고 있고 가장 큰 이제 중국경제를 먹여살렸던 뭐 수출도 있었지만 확실히 부동산이었죠 부동산은 거의 절망이에요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비유를 주자면 100억짜리 집이 지금 50억짜리가 됐어요 절반이 날라갔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이 났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거기다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이 돈을 안 써요 저축률이 되게 많이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돈을 안 쓴 이유가 왜 돈을 안 쓸까 미래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물론 이제 중국 정부는 뭐 여기서도 이제 많은 중국 전문가분들이 얘기하셨지만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거 한다고 하지만 과연 그런 이 로봇하고 인공지능에서 14억 인구가 다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물론 이제 특정 기술을 가지고 그게 이제 뭔가 부가 창축이 돼서 분배가 잘 돼야 되는데 지금 중국의 문제는 개혁개방을 하고 경제적으로 성장했지만 여전히 분배에 문제가 있고 거기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시진핑 국가 속에 집권한 일에 억압적인 사회가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시 이제 2012년에 원자바오 총리가 했던 얘기가 현실화되었거든요 정치체질개혁이 안 되면 경제개혁도 수포로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거든요 거기다가 최초에 우리가 이제 시진핑 주석에 등장했을 때는 굉장히 개방적인 지도자라고 많이 생각을 했었잖아요 처음에 2012년에 등장했을 때는 근데 집권하고 지금 살펴보면 중국이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가 됐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개혁이라는 말은 써도 개방이라는 단어는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개방이라는 단어를 최근에 중국 뉴스에서 아마 찾아보기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다가 또 한 가지 문제가 지금 뭐 간첩법이라든지 얼마 전에 이제 심천에서 일본인 그 학생이 어린 학생이 카레 사망하고 중국 전체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국가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외국 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다 돈 빼고 있잖아요 지금 심지어 이제 사실 홍콩이 중국에 영향을 많이 받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중국에 투자하는 안전처로 많이 생각했잖아요 우리나라와 홍콩이 대표적인 그런 지역으로 이제 많이 그동안 이제 불가 되어왔는데 제 친척 중에 한 명이 사실 이제 홍콩에서 홍콩 와이프를 얻어서 거기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투자회사에 다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지금 홍콩에 돈 있는 애들도 다 팔아서 정리해가지고 해외에 나간다고 지금 이제 일단 개방이라는 거에 막혀있고 개방이란 단어가 없어졌고 지금 중국 정부의 가장 큰 문제는 어 이제 그 특히 이제 대외적인 메시지 해외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후진타워 원자바오 시대로 돌아가보면 원자바오 총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전인대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각본 없이 질문 더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해외 매체들이 관심있는 사항에 대해서 기탄없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 투자자들 해외 업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 중국이 투자해도 되겠네 라는 시그널을 계속 줬는데 지금은 잘 보시면 일단은 해외 매체와의 중국 고위층과의 인터뷰도 거의 없고 대외적인 메시지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업을 거의 안해요 지금 크다 보니까 사실 이제 해외 투자 감소되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저도 이제 좀 놀랬는데 사실 중국 자체의 산업도 많이 지금은 올라왔고 사실 이제 좀 베이징에서 가장 큰 백화점을 놀랬던게 삼성의 자리가 가봐서 깜짝 놀란게 1층에는 있긴 한데 물론 이제 메인이 1층이잖아요 백화점이 그렇긴 하죠 네 저거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한 5년 넘게 뭐 어항유수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랬었는데 제가 있었던 한 2000년 중반만 하더라도 삼성이 1층에 매장이 굉장히 컸거든요 근데 지금 가보면 거의 구석에 있어요 그 자리를 화웨이나 뭐 이런 중국의 지금 이제 스마트폰을 만든 업체들이 대부분 다 차지하고 있고 또 한 가지로는 깜짝 놀랬는데 샤오미나 화웨이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 전기차를 만들잖아요 매장에 전기차부터 스마트폰 가전제품까지 다 있어요 하나의 브랜드에서 와 그러니까요 우리는 사실 생각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가전끼리 모여있고 약간 시추에이션이죠 네 한 매장에 전기차 스마트폰 생활가족까지 다 있는 거예요 요번에 갔다가 느낀 게 뭐냐면 아 이제 메이드 인 코리아는 중국에서 먹히기 힘들겠구나 사실 기준율도 많이 올라왔고 네 내수에서 사실 지금 해외 제품들이 경쟁력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런 상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본형 불황의 초기 국면은 이미 진입한 것 같고 이제 중기로 가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뭐 그림 하나 가져왔는데 그림에 보시면 어 2021년 6월 최고점 이후에 중국의 이제 주택가격의 변화인데 이게 전국 평균이 지금 15% 빠졌거든요 그리고 선전이나 광저우 같은 남부지역의 부동산은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LTV가 60-70% 된다고 보면 수택가격이 30-40% 이상 빠진다라는 건 이미 언더워터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다라는 거고 적어도 여기서 2021년이나 20년 정도의 집을 샀던 분들은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분은 거의 없는 상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들 모기지 대출을 연체하기 시작하거나 또는 뭐 금매로 또 여기서 더 팔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한번 충격으로 확 빠졌다고 반등하는 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줄줄 지금 벌써 거의 3년에 걸쳐서 왜냐하면 2021년 6월이 시작됐으니까 만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주택가격이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 한 번 없이 쭉쭉 빠진다라는 것은 중국 경제 내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고요 그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필요한데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만 금리 인하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왜냐하면 그 위엔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서 위엔화 자금들 대출 받아서 해외로 나가려는 그 영향력 있고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그런 거래를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권위주의 국가니까 권위주의 국가에서 은행에서 대출 받고 또 그걸 환전한다는 건 되게 어려움이 있는데 그 자금들을 아무리 적게 잡아봐도 1년에 연 3,000억불에서 5,000억불 이상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사실 엔 캐리 트레이드보다 저는 유엔 캐리 트레이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이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국내에 유동성이 줄어들고 국내에 유동성이 줄어드는 이유는 은행에서 돈을 대출 받아서 그걸 중앙은행에 맡기고 왜 안 보이고 자금을 헐어서 해외로 나가니까 결국 은행이 빌려준 돈이 다시 중앙은행에 환수되는 꼴이 그래서 디플레이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디플레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중에서는 뭐 경제를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고 그것도 공격적으로 만약 금리를 인하한다면 중국이 일단 숨은 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까지는 상당히 어려운 여건인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미국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중국에게는 한 번 정도는 구원의 동아줄이 될 수 있으니까 이때 기회를 잘 살리면 또 일본처럼 10년 20년식 불안 가지 않고 바로 회복될 수 있는 희망의 끈은 아직 있다 그런데 되게 어려운 여건이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일본이나 중국이나 사실 미국의 금리 향방 거기에 따라서 많이 좀 좌우가 되겠네요 운명이 그렇죠 최근에 미국 달러의 약세가 출현한 것도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 때문에 그렇죠 달러의 약세가 출현하는 측면이 훨씬 더 크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이렇게 컸는데 어떻게 달러가 약세냐 맞아요 맞아요 이거는 결국 위험 뭐 깊이 심리 이런 걸로 설명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미국 연준이 얼마나 글로벌 금융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그리고 누구나 기다리던 금리 인하가 단행됐는데 이게 만일 불황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상당히 우리한테도 기회가 될 수 있는 측면이 있다는 게 지금 중국 사례에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의 약간 실물 경제를 뭐 보도하는 그런 뉴스들을 보니까 베이징에서 최고급 미슐레인 식당이 임금도 주지 못하고 월세도 못 내서 뭐 야반도주하고 그 다음에 상하이 최대 쇼핑몰도 뭐 폐점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약간 중국의 경제 지표와 사뭇 다른 상당히 심각한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제 대출을 받았는데 돈을 못 갚을 상황이 되면 제일 먼저 저축을 늘리는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저축을 늘리게 되면 그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매출이잖아요 결국 이제 연쇄적인 악순환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수출을 좀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 수출은 지금 유럽과의 전기차 관세 부과 그리고 미국과는 관계가 원래 안 좋고 결국 이제 숨통은 한국, 러시아, 아세안 쪽으로의 수출 밖에 없을 텐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한테 알리나 템포가 들어와서 맞아요 저렇게 자신들의 과잉 생산된 물건을 우리한테 파는 이런 일들이 점점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게 결국은 다 디플레이 신호거든요 소비가 위축되는 가운데 고용이 감소하고 아까 뭐 미슐랭 식당이 폐점했다면서 그러면 사람을 해고했다는 거잖아요 사람을 해고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해고가 되는 걸 보이는데 돈을 그렇게 크게 쓰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가 꺾이는 거고 심리가 꺾이면 괜찮은 사람조차 돈을 안 쓰게 되면서 이제 일본골이 나는 건데 지금은 이제 그 초기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초기 국면에 진입한 상태니까 이런 돈을 쓰는 게 애국이다 그리고 우리 돈을 쓰게 하자 라는 어떤 시장의 분위기 사람들의 어떤 소비 붐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가 지금 한 2.78 정도 되는데 그게 이제 론 프라임 레이트를 LPR이라는 금리가 중국에서는 이제 대출 금리가 사실상의 정책 금리인데 이제 그걸 좀 인하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돌아서야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중국에 심려물 국고금리 이런 거 보면 다 2% 깨질 정도로 지금 떨어져 있거든요 아, 약간 금리 인하를 이미 반영하는군요 이미 다 배팅해서 이 금리가 너무 하락이 크니까 역설적으로 이제 중국 정부가 이거 채권 시장에 너무 지금 금리가 가파르게 떨어진다라면서 그걸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할 정도로 최근 금리가 너무 많이 떨어졌어요 1%대까지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그 채권 시장에 참가자들은 지금 장기 불황의 공포를 성장률 5%를 안 믿는 거죠 사실 우리나라의 체감 경제 성장률은 제로다 인플레를 감안한 성장은 제로다라는 공포가 지금 채권 시장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채권 시장의 흐름들을 속에서 보면 견조 생각해보면 아, 심리가 지금 벌써 안 좋구나 그래서 지금 과단성 있는 정책이 대단히 지금 시급하게 요구되는 상황이고 그거 실패하면 이제 어, 뭐 정말 힘든 거죠 왜냐하면 인플레가 난 건 금리를 인상하고 재정 긴축을 해서 막을 수가 있어요 인플레는 상대적으로 쉽게 막을 수 있어요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네 네 미현준이 그냥 금리를 인상해버리니까 그렇죠 엄청 긴축하니까 인플레가 바로 꺾였죠 그리고 또 80년대에도 볼커가 금리를 20%가 인상해버리니까 맞아요 뭐 중동전쟁 계속 나고 이란, 이라크 8년 전쟁 하는데도 결국 인플레가 꺾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플레는 중앙은행의 긴축으로 꺾을 수가 있는데 디플레이션은 제로금리의 하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책금리를 제로 밑으로 내려본 데 효과가 거의 없거든요 그렇죠 정책금리로 내리는 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물가가 계속 마이너스가 되면 더 이상의 정보 정책이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베노믹스 같이 재정도 쓰고 통화도 쓰고 무제한에 가까운 양쪽 완화를 하는 이런 정책을 펼쳤는데도 사실 이번 금리 인상 한번 했다고 저렇게 늘릴 정도로 디플레라는 게 무섭습니다 따라서 이런 디플레이션의 리스크들을 조기에 제거 못한다면 중국 경제 미래는 진짜 어렵다고 봐야죠 아 근데 앞서서 이제 채권금리 말씀하셨는데 장기 채권금리가 2%대인데 뭐 자칫 잘못한 1%대로 내려가고 근데 이제 경제 성장률 목표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 5% 잡았잖아요 네 그걸 누가 믿냐는 거예요 아무도 안 믿는 거네요 진짜 네 왜냐하면 중국 정부의 발표와 그 위성 사진을 통해 측정한 사람들의 소득 증가의 괴리가 거의 한 40% 이상 나는 게 연구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간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더 밝은 데 살고 싶어합니다 안전을 추구하니까요 그래서 조명이 밝아집니다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아주 정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 10만 불이다 그러면 이만큼 밝다면 1만 불이라면 10분의 1은 돼야 되는데 중국은 그 정도가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부가 발표하는 성장률이 과대 포장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왜냐하면 권위주의 국가는 국민들의 대의제에 대한 욕구 민주주의에 대한 욕구를 뭘로 상쇄시키냐면 그런 거 안 해도 너네들 잘 먹고 잘 살게 해 줄게 로 상쇄를 시키기 때문에 그 상쇄시킬 때 항상 자기들을 성과를 과대 포장하고 민족주의적 감정들을 되게 고치시키려고 노력하죠 그래서 올림픽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잖아요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우리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권위주의 독재국가이던 시절에 금메달 몇 개 달려가지고 난리도 아니고 세계순위를 매기고 그랬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88년 올림픽도 그랬고요 그런 거에 이제 집착하는 거 자체가 벌써 뭐가 약하다는 불안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실질적인 중국의 경제성장은 1만 2천불 정도 1인당 1만 2천불 돼 있는데 사실 그게 한 40% 정도 과대 포장된 거 아니냐 라는 그런 논문 그런 글들이 이코노미스트지에 실린 걸 본 적이 있고 또 제가 이번에 썼던 이제 경제 토픽에 그 내용을 쓰기도 했는데요 그만큼 중국 경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게 지방의 정부의 평가를 뭘로 하냐면 GDP 성장률로 합니다 그래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중앙으로 끌어올리냐 마냐 중앙상무위원이 되냐 아니냐는 그가 지방의 성이나 도시를 잘 이렇게 관리해서 성장률 그 지역의 성장률으로 끌어올리면 스카웃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GDP 성장률이 과대 포장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더 큰 문제는 각 분기가 끝나고 보름 만에 GDP가 나와요 AI 혁명이 제일 빠르고 세계에서 가장 통계가 잘 작성되어 있다라는 미국조차 그 분기 끝나고 한 달이 지나야 GDP 잠정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수정치 확정치로 세 달 더 수정을 해가면서 발표를 수정하는데 중국은 2분기 성장률이 7월 15일에 나오고 3분기 성장률은 10월 15일에 나오고 그리고 수정이 안 돼 그러다 한 16일 있다가 슬그머니 수정해요 제가 이코노미스트 생활하면서 이런 일을 하도 너무 많이 겪어가지고 중국 성장률은 중국 정부가 남에게 보이고 싶은 숫자다 그게 정말 의미 있냐 그래서 이제 돌아가셨지만 리커창 인덱스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거였냐면 차에 대한 수요가 어떻고 전력 소비량이 어떻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가지고 중국의 실제 성장률을 추정하려는 노력을 했던 게 리커창 인덱스라고 불렸는데요 그런 지표들을 리커창 전 총리가 만들 정도로 중국 통계가 엉망이고 또 그 엉망인 통계조차 마음대로 발표가 중단되는 경우를 저는 너무나 많이 보고 있으니까 당장 청년 실업률 통계가 갑자기 중단됐다가 새로 발표되기 시작했는데 앞에 통계와 연결성이 거의 없는 물론 우리나라도 사실 통계의 어떤 신뢰성 면에서는 할 말이 없는 나라입니다만 그래도 중국이랑 비교하면 보름달과 반딧불 정도의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